혁명무력의 최종의 대우들이 열병광장에 정렬하는 입장식이 시작됐습니다. 바로 석 달 전 이 승리광장에서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만세환우성을 터치올리며 열병행진에 갔던 이들. 또다시 영광의 사유를 받을 시각을 손꼽아 기다려온 장병들이 사기청천에서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조국의 하늘 땅 바다에서 주석단을 향하여 삼가 경의를 들이며 나갑니다. 조선은 왜 끄떡없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 찬란한 앞날이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지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록 우리만이 누리는 수령복 당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선해서 잔만 신장에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는 불변의 신념은 오직 하나. 조선노동당 만세!